근데 이제 나랑 시윤이랑 해서 걸어가는데 비 온다는 거 듣고서도 비 온다는데 창문 베란다 창문가 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윤아 그냥 걸어가자 나갔다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한 번 이렇게 딱 내면 비가 내리고 있대 이러다가 야 우리 멋있게 비 맞고 걸어가자 비 맞고 걸어갔어 이제 골목이 좌회전해가지고 쭉 내려갔는데 그 골목 바람 진짜 심한 골목장 거기서 비바람이 둘이 멋있게 걸어가자면 하나도 안 멋있었어 이게... 안녕!